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redê Okay 드라 이러면 드라곤 가도 돼요. 21포 한다고요? 드라곤 드라곤이 더 좋아요. 내가 링을 좀 한 명 Hulk 한 명을 하면 됩니다. 4타이면 내가 2타는 각별을 ей 하고 드라곤을 아래 하면 저글링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포토하면서 투카스탈보다는 드라곤 빠르게 가면서 원카스탈에서 좋아 왜냐면 투카스탈은 있어봤자 뉴탈에서 많이 나오는건데 드라곤이 빠르면 드라곤이 많이 나오는건데 그리고 상대방이 투타 내는때는 쩌글링 뽑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구잡이로 찍는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수알못이라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 아냐 처음에 쩌글링 6마리만 찍어야해요 6마리 찍어 왜? 6마리를 찍으면 링이 빠르니까 초반에 압박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링을 안찍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찍으세요 드론을 찍어놓고 룩링만 달려 룩링만 달리면서 쩌글링 바로 거듭해라 이렇게 드론 찍으면서 6마리 이후에 드론 찍으면서 나중에 저글링 한부대 맞추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개좋아 저글링은 일꾼 한마리 잡아주고 차가 저글링은 4째 어 펑커를 어이 목숨 전진 펑컨인데 11시 누구냐 테스트 모시게? 우리 길드구나 펑커가 개 전진에 있다 그러면은 돌아가서 쭉 앞패입니다 왜? 펑커가 으어어어어어 자 여기가 빈틈이 없다 하면 딴 데데로 가면 돼요 상대방이 아카데미가 느리잖아 지금 저렇게 아카데미가 느리면 느려지면 땡큐해요 땡큐 아카데미가 느리다 할 때는 자신감있게 바로 앞마당 째도 됩니다 왜냐? 마린 메딕이 느리니까 상대방 테란초 가서 아카데미 짓는 것만 살짝 견제해 그러면서 앞마당 밤만 봐주고 이 주니스를 잃으면 안돼요 잃지 말고 천천히 잃지 말고 일꾼 정찰 오는거 끊어주고 야 시켜 임마 좀 잡자 일꾼 정찰 조심해서 고정 주면서 아주 좋아요 고정 주면서 기사를 찍으세요 바로 공업까지 오 좋아 질러 촉박해 놓은거 좋았어요 11시도 아카데미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진출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올려서 시간을 벌어 한번 여기 쫓과 패고 추가 나오는 무탈로 저 한방을 막으면 돼요 맘에 나오고 알려주고 나오는거는 무탈로 시간을 벌어 천천히 한방 쏘고 이렇게 못나오게만 하면 돼요 다운 레벨에 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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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네 말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끝에 헬프 점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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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린 왜이렇게 많아 드라헬 헬프 와야됩니다 이거 호갑습니다 자 깜짝하게 마림만 점프하면서 깨졌어요 깨졌다 아직 아직 진거 같아도 할만해요 왜냐 유탈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할만합니다 마림만 마림만 다 먹고 추가 마림만 못오게 하면 돼요 가능성 있어요 아직 1시 패세요 우리 팀한테 1시 패라고 하고 내가 이제 11시 마크하면 돼 날마다 1시 4시 1시 뭔가 볼쳐 일단 뭔가 볼고 들어가서 쉼프 하면서 육수 잡고 발이 잡고 떼자 이렇게 잡고 어 펑크 박아놨구나 어 괜찮아요 힘잡하게 어쨌든 둘 다 테크가 빠르니까 존나 불리하긴 하지만 천천히 하면 희망은 있어요 할만해요 자 멈추면 서 아멘 왈 아멘 아마 liches 마지막 전화할 줄 아가. 전화할 줄 아가. 전화할 줄 아는 지금. 전화할 줄 아는 디덕이 생기고. 전화할 줄 아는 걸 아는 건, 전화 자리에 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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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